쇼핑몰 뭐가 부족하지? 여기인데 파라도 적당한 것 같다 솔직히 점수 근데 빨리 올리면은 잘하는 캐릭터로 열심히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급한자 없으니까 잘하는 캐릭터로 해야죠 상대는 시우가 없나? 와 한조! 머리에 꽂았는데 이거는? 와 깔끔하다. 체력 100g인가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죽을때 한조한테 죽은거라 안도함 이 맵에서 한조? 저렇게 아군이 로드호그가 끌렸으면 위로 밀어주면 헤드칸 맞추기 힘들잖아요 멈춰가지고 한방에 죽이면서 밀어버리면 돼요 죽는 것보다 낫죠 고통받는데? 뭐 있길래 두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나봐 고통받고 아아아아 으아 으아 하하하하 으어어 너무 신났는데? 얘 지금 궁 안 떴어요 어 한조가 둘이잖아? 야아 아아 아 저런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타는 패치죠 얘 궁 있거든요 무조건 궁 있거든요 무조건 궁의 으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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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덕을 많이 싸우세요 평소 덕 많이 싸우시면 만납니다 아마도 라인이 혼자 다니는게 아니고 모르겠네 라인이 혼자 다니는건지 다른 사람들이 따로 다니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조가 둘이있어 이런 쿨은 빨아줘야죠 일단 한조한테 급사할 수 있으니깐 앞에 가면서 한조 있는 장소에 좀 사주고 스윙 쥐는 더럽고 와 이런 살아있네 자살로 찾았다 생명력 쭉쭉 올려주세요 자리아가 조금 미쳐날끼는거같은 느낌이 드네 지점 확보중 아 트레이서 미치겠네 안돼 와 저 한조 못죽였어 아 저 트레이서 쓰면 미치겠네요 나만 쫓아다녀 아 아 속시원해 잘했다 다리아 뒤로 들어가서 무거운 느낌 야이 개! 정말 행복해졌다 그래도 파라로 4인공해서 행복하다 진짜 나만 봐 이번엔 리퍼야? 리퍼야? 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잘 썬다 하.. 이럴 때 또 침착하네 이 안조 내가 잡으려고 올라간건데 던져봤네요 나를 하.. 아군이 절 필요로 합니다 아까 둘이 떠난 조 파티였을때는 하나는 중이었는데 한 친구는 잘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조 점 잡아야 한조 한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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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흠 흠 저 발자국 야! 프렌즈 실드가 필요하다 오케이 우리 편으로 막아 안돼에에에에에 살았다 태카시가 발을 넣어야 돼 아니네? 우리가 먹고 있는 거구나 그치? 아아 이럼! 와 한조가 쓸었어 죽이고 아니까?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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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시구 으으 이거 모르겠다 두 명 동시 쳤지? 이거 한조 때문에 왜 또 힘들어? 아껴서 다 끊어 이쪽이다 소리가 아 들어가야돼 아 이거 좀만 더 좀만 더 궁 좀 빨리 써주면 반대선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을텐데 못 들어갔네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솔져 세븐이 야 기다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우우! 아무도 날 먹었어 아 매크리로 잡기 하면 되고 자리야 자리야 거점 싸우면 나면 주실끼리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솔저도 안들어갈텐데 뭐지? 이번에 여기 없네? 아이고 잘 가라, 솔져야. 안 갔냐 아직? 헨저우 어디있지? 헨저우? 얘들은 뒤에서 내가 한, 지금 한 30초 이상을 치고 있었던거 같은데, 트레이서만이 나를 보네? 저의 장 못 풀거야 너무 높았다 너무 높아서 데미지가 안들어갔어 망치각이다 어디서 소리 들리죠? 이런 파는 한조 존재감이 없네? 거의 그냥 남존데? 흐흫 어디 계세요? 오오오오 들어 오세요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쉿군 에이 드리스포 무섭어 한도 못 깼네 아으음 우리 다리야 굶을 어디서 쓴거야? Excel 이겼다 야 이번판 재미있다. 탱탱한 거 같아. 아라나오면 페룡 가능? 아라가 파라 상대하기 되게 좋잖아요 일단 스나라서 맞추기 괜찮고 정이 있으면은 잠재우는 그거 다트로 같은가 아무튼 잠재워버리고 짜증날 것 같은데 없나? 사라가 이번에 카운터들이 많이 생겨요 일단 그 캐릭터 자체도 아나 자체도 카운터고 리바가 좋아져서 금속이 어려워져요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잘 가요~~ 이거 아저 배워있습니다 역시 이넵은 타라야 이넵은 타라야 아 너무 신났는데? 이들 너무 신난거 아니? 또 빼는게 어떨까요? 파워 세자 하하하하 아이씨 핑겼어 어디에 솔저님 뒤 로슈 약간 이제 타라를 쓰기 위한 준비물이 더 많아질거 같애 견제할네들은 자리야같은거 해가지고 진짜 궁쓸 때 확실이 고어해준지 않으면 너무 많이 맞췄어가지고 옳지! 힛! 하하하하 망치 나가신다 망치 아웃 아웃 으으우!! 우리 형 겁나 신나는데? 으어어어 따아 하하 하하 하하이구 그런데 이겼다 파찌 주고 이겼네 우리는 이기고 너네 파찌 먹고 야 이거 5초 전에 봤던거잖아 파찌를 떠먹여줬네 거의 그냥 입 벌리고 씹어줬네 우리가 손으로 오물오물 제대로 떠먹여줬어